에어소프트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총을 사용하는 것? 좋은 매너? 재미있는 필드? 뭐 위 요소들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어소프트 게임 시 필수적인 안전장비로는 일단 고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글만으로는 부족하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눈 뿐만 아니라 이빨도 보호해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안면마스크입니다 보통 안면마스크로는 메시형 타입의 마스크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메시형 타입의 마스크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졌으나 조전하기 불편한 점과 피격시 비비탄이 깨져 안으로 들어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해줄 라일렉스의 에어로플렉스 페이스 가드를 소개합니다 폴리에스터 재질의 외부 메쉬 커버와 실리콘 재질의 인서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며 실리콘 인서트를 장착하고 벨크로로 간단히 체결한 다음 귀에 거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통기성이 원활하여 습기가 잘 차지 않고 시원하며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 디자인이 귀가 뚫려있는 디자인이다 컴택 등 전술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메쉬 마스크 같은 관리적거림 없이 편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준시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화기로 테스트해본 결과 안면보호 기능 자체는 잘 됩니다 이 마스크를 통해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있게 CQB 게임에서 피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어소프트 불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에어소프트 장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상상은 없고 그때는 신호와 연속lio였는 내 모든v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